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어머니. 생일 축하합니다. 하나 둘 셋. 금동이 콧바람. 생일 축하해요. 금동이. 금동이도 오늘 처음이지. 케이크 처음이지. 케이크 컨딩해야죠. 하나 둘 셋. 할까? 잘했어. 니에이니 가까이 가봐라. 아이고. 금동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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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막 피크다. 금동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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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저게 하고 맛있게 드세요. 나 왔나. 지금 현재가. 몇끼. outputs. 여기요? 310척에 요는 군번 05-7일까지 687일까지 맞나? 근데 여기 얼굴로 오는거야? 지금은 발표가 나서 딴 데로 옮겨 다시 홈페이지 해보래 해군교육사람 부자야 훈련병 어디있어? 좌측에 그 박은상 눌러봐라 이리로 봐라 아빠 봐봐 하이 헬로 안녕 나는 21세기의 자랑하네 복수 옛날 땅하네 으악 한참 모르지? 날짜가 한번 봐라 니 훈련들 갔을때 우리끼리 한가에 났다 설 할매도 오고 행사기 영 축하 축하합니다 귀에 화장 다 입었다 전부 햇빛 다 입어놔 보자 어디 여기 또 있다 온매가 올리고 작은 돼지가 누구? 누구 집에 진짜 돼지 김태? 응 할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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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모 지기 제때 이거 이거 그럼 아까 전에 아빠 이거는 너 아빠 박은규 할메 형아 엄마 돼지하고 작은 돼지하고 어떻게 차이는? 몰라 차이는 많아 5 5 512중 5 5 5 5 5 5 5 5 4 4 5 5 5 5 5 7 5 5 6 5 4 5 5 5 5 6 5 5 형, 한번씩 안아봐, 응기야. 다음 휴가 때.